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된다.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를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으로 역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새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새사람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하면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혹은 어떤 공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는다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것을 통토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뒤에서 커미션을 받거나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챙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모르고서 그렇게 옛사람으로서 과거에는 그게 관행이고 또 사람들이 딱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을 좀 잘 도와주면 뒤에서 뒷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횡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사적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서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특별히 가능한 사람들을 돕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남의 것을 받은 그걸로 누구를 구제하고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당하게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정성이 담겨 있고 이게 진실한 거지. 그렇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돕고 헌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들여진다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세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힘없는 자를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남을 돕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내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 사람이 되었으면 남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느냐 물 한 대접 내어주는 것 그리고 아플 때 방문해서 위로해 준 것 추울 때 입으라고 뭔가 옷을 내어준 것 이런 일들이 주님께 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께 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 조금 더운 거예요. 무슨 뭐 엄청나게 더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불안 뒤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입던 그 옷 나눠주는 게 무슨 뭐 몇십만 원씩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 주님이 그건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소와 이 악한 사람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 나는 나 너는 너 너 네가 아프든 말든 가난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는다 하면서 인색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전혀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옛사람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안대접한다고 나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아직 옛날 욕심꾸러기 내 이 옛자가 계속해서 지금도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도하느냐 그 문제지 금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29절에 이제 말 언어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신데요.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했어요. 더러운 말 여기 이제 더러운 말이라는 이 더러운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하나고 그 외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익한 쓸모없는 가치없는 부패한 이런 의미예요.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쓸 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러운 말 나쁜 말 선하지 않은 말 쓸모없는 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말 상처 주는 말 무익한 말 썩어져 버릴 말 이런 말들을 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말이 뭐를 위해서냐면 바로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여기 이제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또 이제 다른 이제 서신들 뭐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이제 은사 얘기할 때도 방어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어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을 세운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헬라우는 그 앞에 덕에 이 표현되는 헬라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덕을 세운다. 이 원문에는 그냥 집을 세우듯이 세운다라고만 돼 있어요. 앞에 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번역할 때 하나 이제 이해를 위해서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제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운다라고 할 때는 뭐 우리 자신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믿음도 세우고 뭐 많은 것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앞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덕이라는 것을 붙였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지금 교회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우리 우리들이 지금 한 몸을 이루며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 공동체 한 몸으로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28절 9절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또 혹은 더러운 말 나쁜 말 악한 말 이런 것은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새 사람이 된 한 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남겼어요.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갚는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백만원이 탕감이 돼버리는 거야.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고 나서 보면 그게 내 마음에 쌓여있는 무언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주로 남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선한 말을 했을 때 후회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시 같은 말 상처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건디는 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하니까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쌓여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속에 눌러놓고 눌러놓은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송곳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치료 마음이 만져져야 돼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성령님께 얘기해요. 말씀을 드려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옛날에 남편한테 폭력받고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한 이 서름이나 하니 내 속에 아직도 남아서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토설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에 심리치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이 없지만 대상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 욕하고 싶은 다 쏟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치료를 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의자를 딱 두 개를 놔요. 그래서 당사자 그리고 의자 빈 의자에는 상대방 거기 시어머니든 아니면 남편이든 뭐 하여튼 죽일 엑스 딱 안쳐 상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한테 퍼붓고 싶은 거 다 퍼붓 옆에 있는 거 가지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해소를 시켜요. 세상에 심리치료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런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 내 아픔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우세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면 성령님이 예수 크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과거의 그 아픔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게 튀어나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말이 남을 상처를 입게 하고 남을 쌀쌀 맞게 대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됐다가 한 마디를 그냥 끊어서 절교. 다시는 안 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내야 될 은혜 말이다. 그래서 하는 말마다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한마디에 내가 치료가 된 것 같아.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내가 존중을 받는 것 같아. 배려를 받는 것 같아. 환대를 받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잖아. 여러분 돈 내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해요. 말로. 돈 내기 싫은 사람 말로 해요. 그냥 말로. 그런데 말이 안 돼요. 돈이 잘 나가는 사람은 말도 잘 되는데 돈이 안 나가는 사람은 말도 안 나가. 이게 참 이상하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가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색한가 이렇게 뭔가 관용과 베풀고 선한 마음 이렇게 좀 훈훈하고 넓은 마음이 왜 내 속에 없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풍이 있어요. 그 가풍이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편협한 마음.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속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문제도 힘든데 남이 아픈 게 들어올 리가 있나요? 남이 지금 가난하고 배고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힘든데 나도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나 욕하는 사람 없어. 나 핀잔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서름 그 모욕 다 이겨냈잖아. 너무 수고했어. 너무 대견해. 잘 참았어. 여러분을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 사람이 됐어. 크리스도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량빚을 갚듯이 주님 나의 이 말이 누군가가 그렇게 속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박가스 별거 아니지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합한 다윗과 같은 성도들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세요. 격려를 받으세요. 배려를 받으세요. 환대를 받으세요. 그래야 이것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쓴 뿌리 나쁜 뿌리 쓸모없고 버려야 될 것들로 쌓여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이것을 다 뿌리뽑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 참되고 진리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나 자신이 위로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배려를 얻고 환대를 얻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